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1대 총선 결과는 거대한 통계적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런 조작이 발생하였을까라는 것을 탐구한 끝에 지금까지 세 가지 가설이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표갈기입니다. 이른바 표 훔치기 모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표은키 모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빼돌리기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은 표 빼돌리기 조작방법 그러니까 사전에 20% 정도를 자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나머지를 나누어 갖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추정치를 조사해봤습니다. 오늘 조사한 것은 박성준 지상욱 중구 성동을 후보에 대한 사례연구입니다.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4719표로 앞섰지만 사전선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함으로써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표 빼돌리기 그런 모델을 바탕을 해가지고 과연 낙선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표가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표 빼돌리기 모델 혹은 가설에서는 사전투표율 계산 방법입니다. 맨 위에를 보시게 되면 5만 2,100이란 숫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총투표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가짜라는 것은 그냥 가짜라고 적혀있지만 가짜 덕표율을 뜻합니다. 가짜 사전 덕표율입니다. 정확하게는. 박성준 후보는 59.72% 지상욱 후보는 39.59%가 가짜 사전 덕표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지상욱 후보는 무려 한 20% 포인트 격차가 날 정도로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오히려 지상욱 후보가 이겼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20% 포인트 격차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사전투표에서 패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저희들이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진짜 사전 덕표율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진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후보가 49.63%입니다. 그리고 지상욱 후보가 49.5%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격차를 보시게 되면 박성준 여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이너스 10.09% 포인트가 내려앉습니다. 반면에 야당 후보인 지상욱 후보는 가짜에서 진짜로 보정이 되는 순간에 플러스 9.91%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맨 하단에 보시면 마이너스 10.09% 플러스 9.91% 플러스 0.18%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제가 분석 작업을 진행해 보게 되면 항상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는 여당은 항상 가짜가 10%부터 많고 그다음에 야당은 항상 가짜가 10%부터 적은 그런 아주 그래서 합치게 되면 20% 정도의 격차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기초로 해서 이제 6단계를 거치면서 과연 얼마나 지상욱 후보가 표를 빼앗겼는가 이런 부분을 추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상욱 후보가 승부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그런 통계적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보시기 바랍니다. 훔친 민주당 몫의 표수는 1만 420표입니다. 이 1만 420표는 사전투표 총투표자 수 5만 2,100명에다 곱하기 20%입니다. 2단계입니다. 남은 사전투표 총투표 수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4만 1,680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전선거에 참여한 5만 2,100명에서 20% 계산한 값을 빼게 되면 80%에 해당하는 4만 1,680명 80표가 나오게 됩니다. 3단계입니다. 지상욱의 진짜 사전 득표율은 49.5%입니다. 이것은 남은 사전투표 총투표 수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지상욱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를 올리게 되면 49.5%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군소정당에 적용하면 0.87%가 나옵니다.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는 지상욱 사전투표에서 얻은 진짜 득표수가 얼마냐? 2만 5,789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총 투표수 5만 2,100명에다가 49.5%인 진짜 득표율, 사전 득표율을 곱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진짜 득표수는 총 사전투표에 참가한 5만 2,100명에서 그 다음에 뭘 빼는가 하니까 지상욱 후보가 차지했던 2만 5,789표를 빼고 군소정당이 차지했던 453표를 빼게 되면 이번에 승리한 당선자가 된 박성준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는 2만 5,858표를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6단계는 박성준 후보의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49.63%입니다. 49.63%는 100%에다가 지상욱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인 49.5%를 빼고 그 다음에 군소정당이 0.87%를 빼면 49.63%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명쾌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구 성동구 박성준 지상욱 대결이란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가지고 표현한 것이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탐구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좌측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는 박성준, 지상욱, 그 다음에 차이, 군소정당은 제외했습니다. 여러분 1번 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전 득표율입니다. 그것은 조작된 통계치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가짜 사전 득표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성준 후보가 59.71%, 지상욱 후보가 39.59%. 여러분 박성준 후보와 지상욱 후보의 사전 득표율 격차가 여러분 무려 20.12%가 납니다. 이게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게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당일 득표율에서 근소한 격차를 보였던 후보가 이렇게 20%가 넘는 이런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이 달라지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탐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저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날 수 없다. 여러분 보시죠. 3번을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인 그런 선호도입니다. 박성준 후보는 46.3%의 득표율을 차지했고 지상욱 후보는 52.9%의 득표율을 자랑했습니다.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하고 1번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게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계학에 조작값이 들어갔다야죠. 사람들이 만졌다는 것은 그냥 통계학자들은 99.99% 확률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거의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거의 100%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통계학자들은 100%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가짜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조작값이 들어갔으니까 가짜가 조작값을 갖고 있으니까 교작값을 씻어내는 그 값이 보정값 교정값 수정값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당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건영 씨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자랑하듯이 내가 다 맞췄다 내가 다 맞췄다 하면서 발표한 그 테이블에는 딱 위에 판세 분석이 뭐가 있습니까? 사전선거 보정값이라는 용어가 뚜렷하게 있죠. 사전선거 보정값 그게 실제로는 조작값이라는 뜻이지만 보정값이라는 용어로도 에둘러 표현한 거죠. 그 보정값을 적용시키게 되면 2번이 나옵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박성준 후보는 49.63%입니다. 득표율이 지상 후보는 49.5%입니다. 여러분 박성준 후보가 사전 득표에서 진짜를 구해봐도 지상 후보가 건소한 차이로 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0.13%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건소하게 져야 되죠. 건소하게. 20% 30%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여기는 조작값이 들어갔구나.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냥 통계치 바탕을 두지 않고 자기 감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작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자꾸 탐구를 하는 겁니다. 1번 보시죠. 가짜 사전 득표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일 득표율 3번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났던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3, 4일 정도 복통을 일으켰는지 저렇게 20.12%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냐에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통계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통계가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좀 나지만 큰 차이가 안 나죠. 진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이게 정상입니다. 보정된 진짜 사전 득표율이 정상 상태인 거죠.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격차가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박성준 후보는 플러스 3.33%포인트, 지상 후보는 마이너스 3.4%포인트. 이게 틀렸네요. 두 가지를 합치면 6.43 정도가 되겠죠. 6.33하고 3.4를 더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오염된 그런 사전 득표율 같은 경우는 맨 끝을 보시면 26.72%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5번의 끝을 보시게 되면 거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73이네. 6.73 이렇게 차이가 나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조작값이 들어가가지고 사전 득표율을 왜곡했기 때문에 거기다 약을 투입한 겁니다. 그 오염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값이 수정값, 교정값, 보정값을 적용시킨 거죠. 그리고 보정을 해보니까 최종값이 뭔가 하니까 표를 보시게 되면 최종값이 당일 득표율에서는 지상욱 후보가 플러스 6.6%포인트 이겼고 그 다음에 사전 득표율에서는 2번 맨 끝자리수입니다. 지상욱 후보가 0.13%로 포인트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일 투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전 투표보다. 그러니까 지상욱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욱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얻어낸 그런 표격차라는 것은 당일 투표에 참가한 모은 총투표자 수가 7만 1208명이니까 거기다가 6.6%에 0.066을 곱하면 4,700표 정도를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염된 조작된 사전 투표 득표율을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할 다음에 보니까 지상욱 후보가 사전 지지표를 얼마나 잃어버리는 거 하니까 사전 투표에 참가한 5만 2,100명 가운데 곱하기 마이너스 0.013 그러니까 677표를 박성준 후보와 함께 뒤뜨리게 되는 것이죠. 4,700표하고 677표 차의 격차를 보면 4,023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지상통합당 의원은 승리를 꺼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모델에 측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검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모델이 가정한 바에 따르게 되면 선거가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억지가 아니고 모델의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계산을 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서울뿐만 아니고 전 지역구에서 특히 어떤 후보에 해당하는 거 하니까 당일 투표에서 상당폭을 이기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서 큰 폭으로 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재검표 작업이나 또 재검표에서 다른 장난들이 없으면 다른 정거를 인멸하나 이런 작업이 없으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상황은 21대 총선 결과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결과표에서 맹백한 조작값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조작했다 업무로 이런 것은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겠냐 이런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줘야 되는데 검찰이 나서지 않으니까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가설이 표 빼돌리기 가설 그다음에 표 갈기 표 훔치기 가설 그다음에 표 은기 가설 이런 가설들을 동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 빼돌리기 가설을 통해 가지고 지상욱 후보하고 그다음에 박성준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 아마 선거가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5월 7일 날 qr코드 플랫폼 사업가 제보 3,508명의 사전투표 사무요원들에게 이런 방송을 보시고 하용남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조작한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했는지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교묘하게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용남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업무론이니 조작론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데이터 안에 모든 범죄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로 정리하면 조작값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조작을 했냐 안했냐는 것은 앞으로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용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가능성을 잃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산 조작으로부터 시작해서 투표함 교체일까지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세 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표 훔치기 모델, 표 빼돌리기 모델, 그 다음 표 은기 모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표 훔치기 모델과 표 빼돌리기 모델은 주로 전산 조작, 데이터 조작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표 은기 모델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투표함 교체와 같은 그런 실물을 투표함 내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고려한 모델입니다. 세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두고 우리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오래지 않아서 밝혀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얼마나 결사적으로 방해하겠습니까? 곧바로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알려지는 것은 아마 한국 역사상 건 현대사에서 가장 큰 범죄 사건이 밝혀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적인 재앙이나 방해도 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류 언론에서 입을 다무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용남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고 저는 매일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채널인 공병호 자기 경영을 구독하시면 자기 개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늘려주시고 좋은 영상은 늘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